안녕하세요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의 MC 강진희입니다 음악이라면 뮤직,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리다는 여러가지 사람적인 의미가 있지만 움직임을 상상하거나 화살하거나 아니면 말이나 그들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산당처럼 날끔한 여자 불만처럼 날끔한 엄마의 어린이 한들 한들 사랑의 바람이 내 마음이 녹아버렸어 그대의 그 눈동자 속에 내가 풍당 빠져버렸어 허니 허니 사랑해 허니처럼 달콤한 그 입술은 내 입술에 설마시 추춤 봉당 봉당 사랑해 산딸처럼 달콤한 그대의 그 향기를 사랑해요 야야야 야야야 상당처럼 달콤한 여자 야야야 야야야 꿀맛처럼 달콤한 Oh my honey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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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들산들산들 바람이 내 마음이 녹아버렸어 그대의 그 눈동자 속에 내가 풍당 빠져버렸어 허니 허니 사랑해 허니처럼 달콤한 그 입술은 내 입술에 설마시 추춤 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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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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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의 그 향기를 사랑해요 야야야 야야야 사탕처럼 달콤한 여자 야야야 야야야 꿀맛처럼 달콤한 oh my honey 허니 허니 어이 허니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음악이 그리는 사람들에 잡게 먹는 사항과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강 씨는 다음번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부터 알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